토라 포션 성경읽기입니다. 쉐미니 8.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노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수소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량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해,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 앞에 여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10.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 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살에게와 이다 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재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에 남은 아들 엘루하살과 이담할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송서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죄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재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1장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승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승한 것이니, 너희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승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승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승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기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르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르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요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랜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사무엘아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요하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하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요하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교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요하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요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루여 이르되 요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요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요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벗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요하의 괴를 메어오니라. 요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요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요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요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메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요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요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요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요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손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요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요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하가 또 내게 이르노니 요하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댁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자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하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하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자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자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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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